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저도 이 일을 하다보면 월세가 얼마예요? 보증금이 얼마예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는데 이 정도 집이면 월세가 얼마? 이 정도 집이면 월세가 얼마입니다? 가끔 관리비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관리비가 얼마? 5만원, 6만원 고정되어 있는 것 말고 내가 전기, 가스 별도면 그 별도인 관리비를 물어보는데 그거는 쓰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아예 자취를 안 해보신 분들, 원룸에서 안 살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관리비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역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는 삶의 패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방을 구할 때 오래된 집 있잖아요 소위 빨간 벽돌, 한 2, 30년 된 집들 그런 집은 보통 관리비를 안 받아요 안 받거나 되게 조금 받습니다 청소비 정도로 조금 아니면 수도세는 사람 수대로 N분의 1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집보다도 일반 요즘에는 원룸 풀옵션 옵션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원룸에 많이 들어가시니까 그런데는 보통 여기 관악구 기준으로 해서는 싸면 5만원, 비싸면 7만원 할 거예요 원룸 기준으로 그래서 왜 5만원이고 왜 7만원이냐 그거는 월세가 왜 여기는 30만원이고 여기는 40만원이냐 똑같아요 그냥 주인 마음입니다 그 정도 해도 계약이 되니까 그 정도로 하는 거고 그래도 원룸 관리비는 적은 편이고 오피스텔을 혹시 알아보신 분들은 오피스텔은 제가 오피스텔 살아보지는 않았고 저도 들은 얘기로 손님들이 와서 들은 얘기로 일반 원룸보다 관리비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더 나간다 하더라고요 심한 데는 주차를 하지도 않는데 주차비를 N분의 1 해야 되고 뭐 거기는 이제 뭐 정비아저씨 원덕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수도세 같은 것도 뭐 뉴스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뭐 자기 마음이에요 청구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관리비가 그냥 많이 비쌉니다 혹시 오피스텔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 내가 지금 어디 뭐 오피스텔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 오피스텔 몇 평 정도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간다 라고 달아주시면 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일반 원룸이 이제 6만원에 전기 가스가 별도죠 보통 별도에요 그러면 그 전기 가스가 얼마나 나오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한 답은 쓰기 나름입니다 사람마다 쓰는 양이 다르잖아요 쓰기 나름인데 제가 자취를 조금 10년 이상 이제 하면서 제 생활 패턴이 어떠냐면 어 일주일 중에서 5일에서 6일은 밖에 나가고 밤에만 들어와요 낮에 낮에 이제 아침에 나갔다가 출근하고 밤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주말에 하루 이틀 집에 있고 요 패턴입니다 요 패턴이었을 때 전기세는 한 만원에서 2만원은 잘 안 넘었어요 2만원은 2만원은 언제 넘었냐 겨울에 남방에 남방을 안틀고 전기장판을 틀었을 때 2만원이 넘었고요 보통 그냥 컴퓨터 가끔 게임하고 빨래 뭐 가끔 돌리고 가끔 빨래 돌리고 하면 전기세는 보통 제가 살았던 방이 4평에서 5평이예요 6평은 저도 6평에 못살아봤습니다 원룸살때 한번 살았던거 같네 아무튼 그래서 4평에서 5평정도 되는 방들은 전기세 만원에서 15,000원 여름에 에어컨 하루종일 틀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지만 일주일 중에서 5일에서 6일은 출근하고 하루 집에 있는 기준 집에 있을때는 에어컨을 계속 틀었겠죠 근데 출근했을때는 에어컨을 안틀었겠죠 여름에 그 기준으로 뭐 세탁기도 돌아가고 냉장기도 꽂혀져 있고 인덕션도 틀고 컴퓨터도 하고 불도 켜고 이런거 했을때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나왔던거 같아요 물론 이것보다 더 조금 나오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가스비가 조금 편차가 클거에요 가스비가 11월 12월 1월 2월 요 4달은 한 5만원 나왔던거 같아요 4만원에서 6만원 사이 왔다갔다 많이 나올때는 6만원 좀 넘을때도 있고 4만원 그 4달이 평균 한 5만원 정도는 나왔던거 같아요 이 5만원의 또 생활패턴은 똑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따뜻한 물 온수까지 나오죠 따뜻한 물을 씻고 출근하고 주말에 하루나 이틀은 계속 난방 틀어놓고 이랬을때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달 이제 3,4,5,5,6,7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난방 트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럴때는 5천원도 안났을걸요 그걸 이제 8달정도로 한 5천원 잡고 4달정도로 한 5만원 잡으니까 한달 평균 한 2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당연히 2만원이 많게 느껴지게 평균을 낸거에요 겨울에는 확 뛰니까 평균 대신에 겨울에 아까 말했던것처럼 전기장판을 떼고 살았을때는 난방률은 더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그래서 가끔 자취를 처음 하신분들 특히 이제 큰 집에 가정집에 살면 가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자취를 해야되니까 엄마 그 전기가스가 별도라는데 우리집 난방률이 얼마나 나와? 어 한달에 20만원 나와 그거는 이제 큰 아파트도 큰 평수 큰 집이었을때 이제 그렇구요 이제 평수가 작으니까 그만큼 많이 안떼어도 되잖아요 에어컨도 마찬가지 에어컨도 방이 작으면 좋은점이 뭐냐면 1분이면 시원해집니다 에어컨은 1분만 들면 시원해지고 난방도 금방 돈이 조금밖에 안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어 이제 본인이 가스랑 전기세를 한 10만원을 잡았대요 한달에 근데 그렇게는 투룸이면 모르겠지만 원룸에서는 그렇게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수도세를 따로다 해도 한 두달에 만원정도 정말 많을세야 한달에 만원이지 내가 뭐 집에 수영장을 만들지 않는 이상 거의 넉넉하게 한달에 만원정도로 보면 돼요 하루에 뭐 한 10번씩 샤워를 하시는 분은 아니라면 그 정도면 아마 될겁니다 그래서 방이 작으면 방이 작아서 너무 좁지만 이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난방비가 큰 집보다 적게 대신에 요거는 원룸 제가 살았던 4평 5평 기준이지 이제 평수가 더 넓어질수록 난방비나 에어컨 그 정기세를 많아질 것이고 또 오래된 집은 그 보일러에 연식이 오래돼서 난방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돈이 아마 더 나올 거예요 돈이 아마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평소에 살더라도 내가 오래된 보일러를 사용한 거랑 새 보일러를 사용한 거랑 당연히 난방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에어컨도 요즘에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원룸은 사실 내가 냉장고 1등급 쓴다고 정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뭐 5등급이라고 눈에 띄게 비싸지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룸에 자취를 하실 분들은 전기 가스는 한 달평에 두 개 해서 3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방비는 2만원 전기세는 한 만원 정도 그 정도 만원 어떻게 두 개 합쳐서 3만원 정도 그리고 수도세까지 또 만원 더해서 그걸로 한 4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넷도 내가 따로 설치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이 통신사 그 인터넷 2년 3년 약점 벌면 가격이 다 이제 다르잖아요 뭘 추가하냐에 따라서 그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자취를 안 해보신 분들은 전기 가스비가 얼마나 나올까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원룸은 그렇구요 오피스텔은 말하지만 순수 관리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원룸보다 5만원에서 많게 10만원까지도 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오피스텔 계약하실 분들은 꼭 계약 전에 보통 한 달에 관리비 얼마 정도 나오는지 꼭 한번 물어보시고 상황해 보세요 월세는 똑같은데 관리비에서 물론 더 뭐 질이 좋을 수는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더 위치에도 좋고 좋을 수도 있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더 혹시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다 프로 자취러다 나 이제 그러면 지금 내가 한 달에 전기 가스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수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니까 몇 평 정도에 살고 있고 어떤 생활 패턴인데 전기나 가스는 얼마나 나온다 이런 거를 좀 달아주시면 자취를 이제 곧 할 새내기 이제 새싹 이제 그 뭐라 하더라구요 자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자린이 자린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어 천 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요새